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9일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실수를 안해요 제가 녹화를 누른 줄 알았는데 녹화도 안 눌러졌습니다 리딩방송 아니니까 프로젝트 잘 운영되는지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2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49.56 2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평선 다 역배율로 진입액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49달러 선과 50달러 선에서 아마 박스권이 이를 것 같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크게 양봉이 서게 되면 거래가 좀 서야 되는데 현재 거래가 좀 서지 않기 때문에 도날메소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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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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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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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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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